국방부가 지난 28일 최신 정보보호 기술을 공유하고 기밀문서 유출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. 국방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무선망과 스마트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안기술을 여러 업체들로부터 소개받았습니다. 또 기밀문서 보안과 유출방지를 위한 새로운 기술정보를 공유하고 군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. 이번 토론회에는 국방부와 합참, 각군의 정보보호 관계관과 국방부안연구소,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.